네, 오늘의 시그널은 아스플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가 역시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이고, 2차전지와 자꾸 지금 VS 대결 양상으로 나가지만, 반도체 2차전지가 우리나라를 이끈 산업 투톱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워낙 터줄대감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2차전지니, 메타버스니, 로봇이니 이런 거, 요즘에 신규 상장 중에 그런 게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는데, 메타버스, 로봇은 지금 실적이 아예 다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 상장주가 불붙어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떨어짐이기 시작하면 실적 재무제표가 엉망이네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되죠.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밴더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는 한,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가 옛날에 현대전자 시절에 거의 부도상태 같던, 그거를 끌어올 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일어나죠, 한 번. 한 번 일어나는 경우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이클을 타면, 사이클이 호황으로 다시 접어들게 되면, 반도체 장비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겠죠. HP, SP라든가 아스플로 같은 종목이 상장을 했잖아요. 2021년도 10월에 아스플로가 상장을 했고요. HP, SP가 2022년도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소리소문 없이 하나씩 능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성과가 좋아요. 지금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 9월에, 작년에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이 다 2,000대 1을 초과했고요. 그리고 희망 공모가 밴드가 1만 9천 원에서 2만 2천 원이었는데, 시장에서 2만 5천 원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가 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서 기대가 커서, 이렇게 대비 몸값이 높게 되면, 다들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이런 거 빼고, 그리고 2차원에서도 에코프로 빼고, 나머지 신규 상장에서 급등했다가, 아예 없어져버린 기업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온갖 포장에서 나오니까요. 신규 상장할 때 온갖 포장을 하죠. 재무제표도 3년 치를 최대한 좋게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모든 주관사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신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달려붙게 만듭니다.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옷을 꾸며가지고요. 다 화장을 베끼면 나중에 완전 마귀알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도 진짜 화장한 모습과 실제 본 모습이 똑같은 회사가 몇 개는 나와요. 가끔. 그런데 이 회사가 약간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왠지 2만 5천 원으로 확정돼서 공모가 밴드 상당 넘기는 가격으로 상장을 했는데도, 지금 가격이 그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상장되었던 그 달의 가격을 지금 뚫고 있어요. 이번 달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EP, 일렉트로트 폴리시드 파이프를 하는데, 우리가 조선업계에서 피팅업체, 태광이라던가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거 3대 피팅업체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피팅이라는 게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업체죠. 그 태광 성광밴드도 물론 반도체 쪽으로 하지만, 얘는 반도체 전문 피팅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고요. 그리고 이 피팅이, 이 반도체 쪽은 더욱더 중요한 게, 이 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폐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고순도로 깨끗하게 파이프 내부가 한 치의 먼지가 아니죠. 아예 큐티클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EP라는 것은 전극과 전액을 활용해서, 파츠나 튜브나 파이프 내부를 고순도로 깨끗하게 만든 제품이라, 반도체형 피팅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지금 이 아스플로가 주로 했던 것은 시공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가스 공급하는 부품, 피팅 벨브 쪽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공 부품은 뭐냐면, 처음에 라인이 깔릴 때 들어가는 쪽에서 활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깔리고 나면 장비 부품이라든가 부품을 모듈화한 장비 모듈화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아스플로 거를 안 써줬어요. 처음에 레일이 깔릴 때 초반부에만 써줬고,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문을 두들기고, R&D를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퀄 테스트를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전반부에 들어가는 시공 부품의 이익률은 10% 이하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뒷부분에 장비 부품이나 장비 모듈을 하게 되면, 이익률을 25%에서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률을 관계 사이가 많이 주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함부로 아무나 택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지금 아스플로가 뚫고 있다는 거죠. HP, SP 같은 경우도 어닐링 장비, 그때 우리가 봤죠. 보고서 제목이 한국판 ASML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회사 쪽에서 이렇게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플로도 반도체 장비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아까 전에 4대 장비 업체라고 부르는 건 증착 장비 쪽이 많았죠. 원익 IAPS, 주성 엔지니어링, 아스플로나 HP, SP 같이 하는 이 반도체 장비 쪽은 굉장히 새롭고, 아주 독보적입니다. 한두 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반도체 장비들, 새로운 식구들도, 잘 반도체를 지금 주로 투자하신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올려놓고, 연구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전문 피팅업체의 아스플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HP, SP 같은 경우에도 박스콘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런 시세가 나오고, 지금 한 달 쉬고 있죠. 아스플로도 비슷합니다. 이 부분, 2020년도 10월에 상장된 부분을, 이때, 2020년도 8월에 한 번 찔렀고, 2024년도 1월에도 한 번 찔렀고, 계속 찔렀는데 못 뚫다가, 드디어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된 거죠. 지금 손실을 보신 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목표가는 전고점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몰벽이 없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만 5천 원을 넘어서 다음 마디지수대인, 2만 원까지 일단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플로, 2만 원대까지 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